2. 2. 3. 4. 왜 이렇게 도전시킨 거야? 어떤 거야? 1. 1. 1. 1. 1. 2. 1. 3. 아, 한 번 더? 1. 2. 둘 셋 미친하지? 어? 미친다! 이런식으로 해! 어? 다같이 안녕하세요 미영 받고 앉아있어 양가 무친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십시오 형... 한 Manuel 한 Manuel 한 그 번째 아멘 오늘 주례를 맡아주실 박기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서 목사님은 미랄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신랑 민범식 분을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이끌어주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 여성, 장애인 등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이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대민들께서는 당당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신부 입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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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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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인간은 벌려 널 보이는 사랑해 너의 내 맘을 새가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보여서 내리네 슬퍼서 슬퍼서 좋아해요 슬퍼서 슬퍼서 Yeah! Great sound! It's the heart of my day 찬송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 번째 우리 OBA팀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왜? 뭐에 많아 싫지마 많이 가르치러 자꾸만 아잉 아잉 기뻐서 아잉 아잉 예민해 예민해 알러지 같은 내 사랑 번쩍한 번 날 싱글들하게 울린떡거리네 좁떡듣너 왔다면서 신난다요 신분증 이랬다요 징글들 징글들 징글들하게 오아아 아주 웃어 미쳐 미쳐 다져 다져 운무기 저렴한 면 속까지 질질 질질하게 오아아 I can't 롱롱롱롱롱 내 마지막 생기는 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therapies 아이씨 지휘 아이씨 크 너무 강제로 해 너무 강제로 해 감없는 불러서 모든 게 걱정한 날을 틀어 뭔가 걱정한 거야 나의 우한 생활 주위에 화려한 여자 가까이서 더 아무것도 안 나 가까이서 하고 아무리 가까이서 하고 너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너뿐이야 왜 우린 너와 함께 아무것도 안 나니 왜 우린 너밖에 아니냐고 난 너와 함께 자꾸 왜 우린 only one for me 난 너뿐이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오라 고야 오라보 고야 오라 고야 오라 고야 노보 고야 그 당장 그 당장 하여 The love is a big love sign You better set this party on your mind Play this! Let's go! More! Dance! What's y'all tryin' to do? Tune in for the time with magic in the air The kids are talking so bad Look out! My partner's show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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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s who's happy again A little rock on top A little rock on top I bet they know as soon as I'm all getting I'm wearing two million shirts Every time I'm in I'm in my body shoes Don't look too hot like hurt yourself Don't get the color red, the blues Woo! Shit! Stop I'm a dangerous bear But she's not a young man Fuck Stop Some of them beauty girls Not even the fuck Give up Oh you make the action for me Say my my birthday Who can just keep up Hey your son 겟이 지쳐서 내 부작진 이익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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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이제 신랑 신부랑 전시락이 낳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박수로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우리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찾아주신 4위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신랑 신부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충만하시니 오늘 일자로 나는 영주와 공식이 가정해 그리고 양가를 위해 오늘 하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하나 온 나이다. 아멘 신랑 신부 행진에 앞서 자, 이곳만 찍고 가야겠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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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맞다는데 아시죠? 그냥 한 번 붙잡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오래요. 사용하셔요. 자, 여기 남자분 조금만 주세요. 자, 여기 계신 여자분들 자리에 있는 곳 모아주시고 뒷쪽에서 자리를 좀 모아주시고 자, 여기 계신 여자분들 자리에 있는 곳 모아주시고 자, 여기 계신 여자분들 자리를 좀 모아주시고 남자분들은 자리를 바꾸셔도 돼요. 네, 바로 촬영 가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고개 뚝뚝으로 하시고 머리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그렇죠 자,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도 여기 구렛나라 한 번 정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구렛나라 여기 머리 터져야 하나 자, 정리되셨으면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자, 제자분들이시죠 여기 증명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니까 여기 단체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하트 좀 해 주시고 그렇죠 자, 아니요 몰아주기는 아니에요 몰아주기는 아니에요 자,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인사는 이제 식단으로 자, 형이 형님 자리에서 인사드릴게요 홍해교 보다 명진 교수님 명진, 윤석아 저희도.. 아니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학식권 좀! 야! 교영장인가요? 아, 교수님, 결혼식 가드립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죠 애들이 아, 정말요? 한기태 씨, 명진 교수님 결혼식 어 뜨거워 됐나요? 아 오늘 최고 최고? 교수님 결혼식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빼빼 선생님 네? 오늘 교수님 결혼식 어떠셨나요? 너무 예쁘세요 교수님 행복하세요 동감 동감 네 같은 반 피반 파신경분 네 네 네 오늘 명지 교수님 결혼식 진짜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으니 참석하셨네요 저요? 아 제가 그런 거 얼마나 참석 잘합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학교도 열심히 나오고 어? 다음 안녕히 계세요 남중훈 선생님 아까 전에 생신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명지 교수님 결혼식도 축하드리고 생일이에요 진짜 교수님 교수님 거의 성애교? 성애교? 그러네 어 이거 계속 찍고 있어야 돼 럭키 어 내 가방 애들 들고 가야 돼? 아 그런가 보다 또 내꺼야 어 어 우리 오바일장 비바씨 오늘 성애 어 고마워 오늘 성애교 공연도 하고 어떠셨어요? 성애교 성애교 고맙어요 울산에서 올라온 보람인데 광주촌놈 광주촌놈 전주환 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명지 교수님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시고요 항상 항상 행복이 넘치는 과정을 예 이 친구가 말을 못 해요 주환이도 대박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 1학번 동기 친구들 오늘 결혼식 결혼식 어 교수님 결혼식 교수님 결혼식 어떠셨나요? 교수님 나 오늘 예뻐요 이거 진짜 찍고 있는데 맞아요 원성화 선생님 원성화 선생님 원성화 선생님? 미안해 오늘 교수님 결혼식 어떠세요? 어디 황재훈 공주님 네 오늘 교수님 결혼식 어떠셨나요? 아 교수님 완전 짱짱 이뻔 거야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재은이가 많이 외로워해요 재은이 재은이 저 엄어주세요 재은이 지금 가야겠어요 너무 힘들다